놀고있어요 동영상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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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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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내렸다 그들의 나이 너 잘하시는 거지, 엄마랑? 아, 입 냄새! 이빨 닦아야겠네, 입 냄새. 아, 이따! 아유 친냄새 아유 친냄새 아유 친냄새 은호가 주말간 계속 39도 38도 39도 39도 9.5도까지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틀째입니다 진짜 아플 때는 영상을 찍지를 못할 정도로 저희도 많이 신경쓰이고 굉장히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디 영상도 못찍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안 아프다가 애가 아프니까 열이 좀 나니까 씨름씨름해요 그러니까 엄청 활발하던 게 그냥 되게 양전한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 저희가 느끼게 왜냐하면 은호가 워낙 활발한 애였잖아요 와 이것저것 장난도 많이 치고 쭈음과 저는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몸에 열이 하도 많이 나서 최대한 온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해열제를 그래도 한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면서 최대한 열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딱히 증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그냥 이마로 딱 만졌을 때 5도가 살짝 높았을 때가 있어요 어? 조금 높네? 근데 뭐 37도면 괜찮겠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려고 딱 누웠는데 딱 보니 갑자기 39도인 거예요 얘가 쭈음님이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먼저 자고 있는데 쭈음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미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은호 지금 39도야? 그러니까 음... 허? 39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약을 찾기 시작했는데 약을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사하면서 약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다 왔죠 이제 8시가 좀 안 됐는데 해열제 먹이는 지 2시간이 됐는데도 열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39도에 있어서 또 자는 은호한테 해열제 먹였어요 해열제 먹이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물수건 찜질? 그런 걸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해열제로는 잘 안 떨어지니까 아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활발하길래 아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밤이 되니까 다시 심해지네요 어제랑 똑같이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낮에는 그냥 저녁 괜찮다가 밤이 밤부터 갑자기 저녁부터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아팠거든요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좀 긴장한 상태로 좀 물수건 찜질도 해주고 오늘도 그냥 못 잔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게 해열제 먹이기 물찜질하기 이런 것밖에 없어서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되게 마음이 심란하네요 진짜로 아무튼 제발 3위만 아프게 더 안 아프게 바랍니다 진짜 아 아 아 아 부끄러워 아이고 나 아예 보고 우러낸 줄이네 됐다 고마워요 지금 운호가 열이 38.7도인데 아무리 헤어제를 먹여도 38도 아래로 안 내려가고 있어요 혹시 요로가 요로 감염이 아닌가 해서 지금 소변검사를 하러 가기 전에 밥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 같은 거는 이런 거를 지금 사먹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기를 보면서 이웃이 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9.3이예요 아 얼마 안자고 일어났네요 일단은 약부터 먹이고 얘기합시다 지금 39도라서 약 먹여야돼 일단 먹이게 돼 어머 이렇게 해열제 먹이고나서 항상 확인해야될게 해열제 두 종류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열나요라는 어플을 사용해요 열나요 이게 약을 뭘 먹였는지 그리고 약 먹은 시간 이런걸 적을 수 있어가지고 이걸 적어놓으면 내가 몇시에 뭘 먹였으니까 이제는 다른걸 먹여야될 타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이렇게 안하면 교차 복용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 어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한번 병원을 갔다 오고 이렇게 온호가 조금씩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당황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날 너무 당황하나봐지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응음식실을 간거거든요 사실 응음식실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응음식실 갔다오면서 좀 더 잘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말간에 그랬으니까 평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약을 사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여기 살았던거 원래 있던거에요 이거는 챔프 시러크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인데 이게 타이레놀 계열이죠 이거 하나랑 맥시부펜 이런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산 이유가 뭐냐면 응급실 가서 받아온게 맥시부펜 이라는 거랑 세토펜 이라는 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게 이제 이 타이레놀 계열이니까 원래 챔프 파란색을 살까말까 하다가 응급실에서 받아온 계열 똑같은 걸로 사자 해서 이거 산거에요 원래 한가지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두개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두가지 계열로 해열제를 추가 구매를 했어요 원래 있던거고 두개를 또 추가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준비해놨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상처연고들 상처랑 염증연고들 잘 정리해뒀고 네 그리고 냉각시트 이번에 다 써가지고 냉각시트 한번 더 샀구요 그리고 은호 혹시라도 상처 날까봐 상처에 붙이는 밴드도 하나 또 샀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가지고 이번에 아프니까 그냥 병가도 미안하고 병안가도 미안하고 그냥 계속 미안하더라고 물론 그게 잘은 안되겠지만 응 아기가 아프면은 그래도 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당연히 많이 그러시겠지만 꼭 알아야될거는 주변에 응급실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알아봐 넣는게 많이 많이 알아두고 어디로 갈건지 10일 내에 전해보고 어디로 갈건지도 여기 열꽃난거 봐 여기 얼굴에 슬슬 없어질거야 응 아 돌치래 이렇게 시루네요 시작되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 맞아 오빠 요번에 깜짝 놀랬게 했다 뭐? 운오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네 병원가서 흰색 가운만 입고 있으면 울어리겠다 아 진짜?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진짜로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앞에만 있어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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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무것도 안해도 그래서 오늘 몸무게 쟤 땐 괜찮았는데 흰색 가운이 사람 두 명이서 이렇게 막 손 팔다리 잡고 키 재니까 막 울더라고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운오가 그럴 줄 몰랐는데 왜 울었어? 안 울다가 응 아무튼 좀 더 경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오 같은 경우에는 아픈지 이제 한 3일차가 되어가니까 좀 많이 나아지겠지 평균적으로 3일간데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지켜봐야지 응 오늘도 힘든 밤이 되겠구만 그래서 지금 하루 교대로 자고 있어요 네 드디어 운오가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다니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힘이 없었는데 운오가 다시 정성 컨디션이 된 것 같아요 열 곳이 피자마자 진짜 고생했다 엄마 눈물날 것 같아 운오야 진짜 운오 열 곳 보고 진짜 좋을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승리의 댄스 운오 목 뒤에랑 이마 그리고 이렇게 등짝이랑 배 쪽에 다 열 곳이에요 다 아 진짜 진짜 열 곳이 나는구나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이런 게 진짜 나는구나 진짜 감동이다 운오야 고생했어 운오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엄마 뽀뽀 왜? 운오야 왜 그러고 있어? 지금 운오가 공기청정기 옆에서 나오는 바람이 좋아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운오야 왜 그러고 있어 오우 아 시원해 운오야 운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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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